가자 귀농의 칼날 군단장을 먼저 갔다 와야겠죠? 야 근데 이거 시참이 되려나 모르겠다 선생님들 저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? 노브 일사 갔다가 하브만 5 5관문만 하브로 가고 나머지 6관문 갈 거예요 골드 이탈 낭낭하게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탕렙인데 체방 게 좋네 체방은 되게 맘에 든 실형 카렐이랑 후크까지 해보니까 체방이 아주 맘에 듭니다 지금 지믹 레이드는 구리네 어쩔 수 없어 이게 포식자가 지금 군단장에 안 맞아요 현타를 줄이던가 뭔가 해줘야 돼 근데 솔직히 뭐 그런 불편한 부분 차치하고도 재미가 있어 확실히 자 일단 방어 강화 마무리하고 거세 이거 거둬 뭐이야 이거 좋아 자 무기 스무스하게 한번 가볼까요? 우리 기동행 칼날아 6개월 잘 못 타간다 너 소울 리터 때까지 또 크게 해 먹자 우리 유튜브 조회수 한번 시원하게 가자 소울 리터 얘기에 삐졌잖아 달래줘 당근은 없다 소소꼴 나기 싫으면 빨리빨리 붙어라 강화 소주 두 번째 장기백이네 지금이니? 지금부터 가니? 그렇지 원투지 이거지 여기 있네 그렇지 이거야 무조건 원투로 가야지 시원시원하게 나 밥맛 떨어지네 누가 밥을 지금 먹으래요? 누 칼 밥 거세 이거거든 야 이식강 가자 이거 20을 왜 가냐고요? 낭만 낭만 항상 효율만 차는 MZ세대의 행태가 보기가 쉽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게 아닌가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게 아닌가 아 시댕 이거 괜히 불렸네 그냥 씻고 가는 거 커다 할걸 죽대 불었다 또 안타까운 선택을 한 게 아닌가 D패스는 궁금해하지 마세요 허수 저 정도 패면 1300만 정도임 땡 방금 920만 밖에 안 나왔습니다 아사 한번 보자 제대로 잠깐만요 몇 정도 나오면 악몽은 기습을 넣는 게 많은 거 같아요 기습을 넣으면 악몽 안 가는 게 좋은 거 아니냐고? 야 악몽도 백 잡으려고 노력은 해 악몽도 백 집은율 크면 클수록 데미지 좋네 늘어나요 저는 분명히 방송에서도 말을 했어 내가 사멸을 왜 이렇게 빠냐면 악몽 가지고 신속 내려가지고 스킬 쿨 타협할 때에는 나 아까 팀 차단했어요 나는 악몽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고신속으로 스킬 쿨 확 땡겨서 해보고 싶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악몽은 안 가는 거임 악몽도 좋아요 당연히 실전성 있죠 당연히 아니 나는 못 쓸 거 같아 그러니까 이게 34세 곡성군 홍승원 피지컬로는 쓸 수가 없어요 차질을 아 야 잠깐만 아 맞다 아 잠깐만 아 야 이게 근데 오히려 이게 사실 딜 사이크로는 깔끔하다 세기는 졸라 센데 해볼까? 우엄마 세게 오 시계 세다 오우 시계 댁 데미지 못 안내리고 어 이러면 나 차징 해버릴지도 생각보다 차징 할만하네요 여러분 안 해보고 겁낸 거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가 들면 이게 겁이 많아져가지고요 사과드리겠습니다 4분 7초에 44%야 4분 7초에 44%야 아니 뭐 딜도 못했는데 이건 내 딜 아니야 이건 이거 봐 이건 내 딜 아니에요 아 도망가지 마 맞춰 싸워 아 이거 누르고 싶은데 근데 강화해야 되는데 아 몰라 2캐릭 2캐릭 맞아 야무졌다 자 일리아칸 파티 좀 짤게 워루드 블레님들 제가 이렇게 무릎 꿇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우 야 너무 맛있게 됐는데 기상이가 조금 아쉽긴 하겠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조합이네 아니 기상님한테 뭐라고 하는게 아니라 기상님을 위한 시너지가 아니니까 그래서 기상님한테 안타깝다는 말을 한거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왜 기상이보고 왜 갑자기 나가라 그래 일단 여기 7렙 잔재 그리고 여기 7렙 워루드 그리고 기상숙사가 10렙 세팅 여기도 버스트네요 저쪽은 잔재고 저쪽은 잔재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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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앗! 아! 노크리! 이야~~ 야물딱치다 야물딱쳐 자 한대만 때리자 한대만 때려보자 그럼 한대만 더! 한대만 더! 한대만 더! 한대만 더! 한대만 더! 한대만! 박스님까지 같이 도시는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캐릭터 재미를 보기보다 계속 사기네 이런 사람만 보니까 좀 그렇다고요? 신규 캐릭 나왔을 땐 어쩔 수 없어요 쌤님 인터넷 방송은 그 제비로 방송 보는 거 아닐까요? 시쟁아 살살 패라고 야 신규 캐릭 나왔을 때 못패면은 못팬다고 뭐라고 하고 세게패면은 세게팬다고 뭐라고 하면은? 그렇지 이거야 빨리빨리 가자 일단 15강까지만 좀 편하게 가자 이 친구 일단 방구 올 20강이 무기 25강이 목표긴 해요 근데 빨리는 안가고 천천히 갈 겁니다 얘도 카멘 첫 주차에 보내라 그래서 만약에 딜러프 미친듯이 당하는 거 아니면은 카즈루스도 첫 주차에 보낼 거 같은데?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카즈루스 첫 주차가 창술, 기상, 슬레, 소울이터 요거 네 개 보고 있거든요 지금? 만약에 님들이 내 계정을 가지고 있다고 치면 카즈루스 첫 주차에 6캐릭 간다고 하면 뭐 보낼 거 같아요? 저 봐봐 그냥 본인들 캐릭터 1순위 자 제 캐릭터 졸라 이쁘죠? 우리 새끼 보고 계세요 화장실 갔다 올라니까